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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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한자로 쓰기 교체는 가능 소진의 한자로만 총킬당 3천원 바로 바로 얻어먹은 적 한 번 있어요 얻어먹었다 보기보단 그때 이번 팀의 저격수 포지션을 맡고 있는 김블루입니다 리얼 저격충입니까? 그럼 샷건들고 샷건들고 갑니다 와 서든어택인데 샷건들고 갑니다 안 돼 라펄에서 그럼 나 몇명 있는거야 한 명 발견 두 명이라뇨 저는 빼주세요 제 앞에 블루님 진짜 제 앞에 2평집이 한 놈 아이아이 커버유 어 보인다 하나 어 내 앞에 으이씨 내 앞에 2평집 들어갔어 진짜 바로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하필 총이 카고파리네 한대 도망쳐 도망쳐 어 거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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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있다고 거기 총구 보이잖아요 총구 나오잖아요 하필 으하하필 자식아 한놈 더 오는거 아닌건데 어 아 자 버려 잠시만 일단 스카찜 좀 잠시만 저가 어머니들이 여기 스내이퍼 소용기랑 스크스랑 많음 멍멍 나 카고팔 좋아 카고팔 좋아 아 잘쓸게 아 혹시 5탄 필요하신 분 5탄 내놔 2평집 앞으로 2평집 앞에 시체 많아 뱅큐 모니터에다가 점으로 찍으라고 뱅큐 모니터도 크로스웨어 기능이 아 없다 에이수스있고 LG꺼있고 다른건 몇개있는데 뱅큐꺼는 없다 크로스웨어 표시기는 왜 뱅큐는 없냐? 게이밍 모니터라 해놨고 뱅큐꺼는 뱅큐꺼 어? 차 차 차 차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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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캠핑 파워 기절 어 둘다 둘다 기절 또 오겠다 엄덕이 엄덕이 집 엄덕이 집 15 15 15 제가 응사해드릴게요 2대 3대 기절 오른 왼쪽으로 한 명 뛴다 왼쪽으로 한 명 뛴다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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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실내기 많이 배율을 줘 배율만 있으면 돼 아 들고 와 들고 오케이 나 갖다 드릴 수가 없네 네 그거 갖게 뚝배기가 왜 아직도 1레비 어? 괴물이판 줘 왜 안먹어줘 괴물이판 줘 괴물이판 줘 괴물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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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했어 주인님 주인님 그거 가짜에요 we are 아 이거 왼쪽에 조금뒤 조심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해요 여기 차 터져가지고 불타오르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 미션은 그건가요 이번 미션 1등 합시다 끝나고 킬을 한번 불러보세요 일단 1등이 갑니다 어디로 감? 사람 있는대로 차라리 여기가 낫지않아요 여기 문 열린다 여기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쏘는거에요 산 산 산 345 아니야? 뒤에 산 345 기름없어 이거 사야돼 그냥 세워요 그냥 세요 망했다 위험해 위험해 이런데 들어가면 망해요 잘못하면 그전에 세워야 돼 산 꼭대기 안 보이네 오 오토바이 소리 온다 60 오 예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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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실팔대로 다해 우리집 쿠팡 좋아 쿠팡 아 8배 좋아 아 치크패드 4배율 대킥 대킥 쿠팡맨이여 무슨 쿠팡맨이여 무슨 쿠팡 좋아 드링크 드실 분 드링크 14개 있습니다 드링크 져주세요 바닥에 뒤엔 들어가주세요 우리 차라리 개꿀 에너지 드링크 9개 있는데요 드세요 드세요 여러분 저희 빨리 먹으러 가야돼요 먹으면 이김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고 뚝배기 필요없어 1뚝격 그냥 퀴기 퀴기 얘네 오토바이 타고 가야겠다 나는 아 뭐야 이거 드링크 다 먹었어요 네 드릴까요 순하수님 등대 올라가실래요 예예 갑시다 순하수님 등대 자리 좋을 듯 아 이응 이응 우리는 파란핑 그러면 제가 순하님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순하님 옆에 관측수 가세요 관측수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난 AR송기로 후방사소 하고 왔어 야 풍향 살펴 아 알겠습니다 못 안내 거리하고 풍향 살펴줘요 이렇게 해서 지절로 펼쳐 팔각증하고 노란핑은 저거 안보이 아 쏜다 하지만 150인 한일차는 막지 못하지 카오팔 위치 파악 안됨 240쪽 같은데 아멘 내 쪽 쏠수 있어 내 쪽 쏠수 있어 확실히 카오팔 위치 대략 여기 파란핑 근처 저기 저기 1평집 300 300은 아니구나 1평집 뒤에 오토바이 서있는거 보니 느낌이 옵니다 아 저집 가도 괜찮을까 논쟁님 저거 갈까요 저희 잘 달려야될 듯 저희 아직 사람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 24명 나와 오케이 I cover you I cover you 먼저 고고고고고고고고 까리까리까리까리 I cover you 오케이 내 간다 아직까지 총 안 들어와 간다 커버미 붙었어 붙었어 빨리와 커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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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없어 2층에 없어 2층 클리어 3층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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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커버미 오케이 먹었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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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1층 클리어 2층 클리어 2층 클리어 2층 클리어 3층 4층 3층 클리어 오케이 자리 개꿀 아 개꿀티 어 여기 4배율 하나 남아 개꿀 저기 사람 뭐야 2층에 내려갔어 잡아 3층 클리어 3층 클리어 저쪽이다 그러면 어 발견 한명 발견 어 나도 발견 하나 2개자하고 하나는 킥 뺏어먹어야 돼 저거 2만원짜리야 2만원짜리야 뺏어 2만원 아 만원 만원천원 못 뺏었어 뺏어 기절한거 기절한거 뺏으면 땡 와 쏜다 또있다 30방에 30방에 사람 30 저쪽에서 30면 우리 아까 있던 자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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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하나의 샷 안돼 오케이 15,000원 정립했어요 눈쟁이 위로와봐 저기 여기 아까 있던 데 오케이 오케이 아니 60 안보임 나무쪽이랑 하나 사망 오케이 발견 그리고 2평집 앞에 돌에 약각 가려지게 어플이 하나 있어요 오케이 330 언덕에 저거 엄청 많아요 세대 내 앞에 1평집 붙을게요 저기 먹으면 자리 개꿀 하나 뛴다 하나 왼쪽으로 뛰어요 체크 체크 한 대 누가 나 쏜다 누가 나 쏜다 죽었다 추락사 추락사 나이스 나 쏜다 저 카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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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줘 제발 언덕에 카오팔 님들 쏘던데 님들 쏘던데 아까 우리 있던데 그쪽에서 카오팔로 나 쏘고 있어 우리 각 안나 거기 연단임 알았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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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떨어져 걔 쏘고 있어 형 뭐 떨어졌는데 보급 바로 앞에 떨어졌는데 기절 걔 기절 떨어진다 보급 먹으러 간다 안돼 저격수님 안돼요 저격수님 내 땅이다 저거 내 땅일거야 저거 내 땅일거야 아 삼천공룡 삼천공룡 아 엔케이십사야 엔케이십사 엔케이십사 극혐 엔케이십사로 바꿔야지 오케이 나이스 나 아홉명 하나 하나 자살했어 아까 우리 쏘던데 자살했어 한 명 싫었냐 오케이 킬 정립 우리 자리 개좋다 4인 해안가만 조심하면 우리 완벽방어인데요 엔케이십사 엔케이십사 개꿀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나 쏜다 얼른 위치해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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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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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그놈 오케이 4명 4명 남았어 4명 바닷가 3명 바닷가 3명 바닷가 3명 바닷가 3명 바닷가 바닷가 여기 여기 파란핑 파란핑 내가 찍어줄게 여기 여기 연두핑 오케이 연두핑 조심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나이스 오케이 저기 보인다 다 살린다 여기 3명 있어요 1명 몰라 3명 다 누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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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1명 남았다 어 어디에 있어 흠 방금 나 총을 박힌거있었는데 잠깐만 우리가 썬거 블루님이 쏜거 아 놀랬네 어디에 있느냐 어디야 나와 나와 마 nah 고 놀자 내 생각엔 혹시 다리 밑에..? 다리 밑 조심 다리 윤보가ци 바다감 아니겠지? 바다감.. 어교님 집오신다고요 오셔도 되요 교님 집 오셔도 되요 오세요 와하하 미션 건 사람 거절한다 mag button 제가 거절 내버릴 거에요! 어딨냐? 어디에 있지? 어디에 숨었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보기엔 여기 파란... 아니요 저 거기 있었어요 파란빛 근처 같은데 제일 확률 높은게 파란빛 근처 그쪽 일평집일수도 있겠다 블루님인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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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지? 파란빛 근처 클리어해요? 아니 보이질 않아요 어 저기있다! 발견! 165S야! 아 확인했습니다! 먼황님! 몇킬 하셨습니까? 다들 불러보시죠 전 7킬 4킬 7에 4에 연나님 3킬 부가세 감사합니다 부가세 감사합니다 부가세 아 부가세 개꿀 부가세 개꿀 4킬 하루에 세끼를 보고있다 이렇게 행복하지 들어왔어 아 8월 2천원 아 만원 추가로 아 감사합니다 5개월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8만 2천원 개꿀 아 살띠님 1000원 부가세 10% 더 아 8만 2천원 개꿀 예 저분 왜 저러?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을게요 에어 어 어이 감사합니다